서 원장님 오셨다고요? 응 요 앞에서 기다리시겠대 천년을 어떻게 끄나 피가 왜 땡기는데 유라야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 보시면 저 쫓겨나요 엄마가 우리 동네 근처에 집어둬줄게 혜준이랑 분가해 전 여기서 살 거예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유라야 엄마는 너 안 보고는 못 살아 30년을 너 하나 찾겠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또 생리별을 해 제가 행복하기 바라신다면서요 아니에요? 당연히 바라지 근데 부모 자식간의 인연을 꿈꾸 행복할 수 있어 엄마 유라야 너무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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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라야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길에서 오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안 돼 안 돼 못해 네 아빠도 나랑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고 세라도 나가겠다고 겁주고 너마저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유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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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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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